정부의 물가 안전 대책으로 사과는 한 달 만에 가격이 내렸지만 양배추를 비롯한 일부 농산물은 가격이 급등했습니다.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5일 기준 사과 10개의 소매 가격을 2만 4,286원으로 집계했습니다. 한 달 전보다 18.3% 내린 건데 정부의 지원 효과로 풀이됩니다. 다만 양배추는 한 달 사이 가격이 25.4% 뛰었고 배추도 같은 기간 9.2% 올랐습니다.